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occurs 오늘도 겨우 씨 돌아온 핫도그TV야 갑작오빠워 갑작오빠워 왜 이렇게 신났어? 저 요즘 다이어트 기간이라 진짜 입에는 풀 때겨밖에 안 붙였거든요? Couple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빡세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, 2, 2 이러니까 내가 지금 신날 수 밖에 없더라.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? 오늘은 편의점 vs 초호화! 이야! 여러분들 마크 정식이나 벤츠 정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완전 꿀조합, 편의점 꿀조합거든요. 그럼 누가 초호화를 먹고 누가 마크 정식을 먹어요? 게임을 할 건데요. 디저트, 음식, 가격 맞추기입니다. 첫 번째에 이건가요? 네, 요리조리 라떼입니다.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? 아니요, 저희가 만들었을 꿀조합대로. 이게 다 합쳐서 얼마냐고요? 네! 4800원. 땡! 9800원! 땡. 11,000원? 정답! 요리조리 라떼는 11,000원! 첫 번째는 전팥 초코케이트입니다. 정답! 7000원. 다음. 9500원. 다음. 한 번씩 돌아가게 해 볼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난 내 차례잖아, 내 차례잖아! 6,000원. 아니 내 차례잖아! 6,000원입니다! 그런 게 어디 있어? 이거 내 배로로를 망하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한 번씩 돌아가기로 해놓고 갑자기! 알았어 알았어 이러고 치는 게 어딨어요 6천원 정답 유왓? 그런 명은 있어! 안돼! 아니 아니 니가 정복했어 저 초호화요 공기정씨 초호화 공기정씨 파니정 자 그럼 첫번째 음식 주세요 같이해요 빨리 첫번째 음식 주세요 같이해요 마크정씨가 안먹어? 마크가 주세요 첫번째 음식 주세요 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? 마크정씨에 편의자하고 고함이고 크닥이 초호화로 구워 예 이거 완전 고급치즈네 자 레시피 드릴게요 마크정식 안녕 해산물isphere 해보dat night 체온이 밤 수영 해보dat 그냥 김 한 성격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비교 한 번 섞어야 되나 보다 어 비벼 비벼 싹 비벼 미쳤는데?? 저거 막 먹으면 운동장 얼마나 줘야해 아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아 먹는데 미쳤고 미쳤고 저부터 왔어?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막 그대로씩 믿겨있고! 근데 이 치즈 좋아. 마트에 이 날씨 좋아. 땡! 한 입 더. 마셨지 마르래. 와 근데 이 꿀조합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. 그냥 맛있는 거 다 때려먹었어. 진짜로. 내 말이지 말이야. 이건 뭐냐면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든? 맛있는 거. 진짜 맛있는 거. 대맛있는 거. 자 여러분 마지막 라스트. 저기요? 한 입. 정세혁 씨! 한 입. 정세혁. 정세혁. 이제 뭐야. 안녕! 와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아아아악! 아악! 재열님은 파이점피자, 자이언트 떡볶이, 닭다리, 스트링 치즈. 기덕님은 이마트 피자, 비비큐 치킨, 조스떡볶이. 네 자 벤츠 정식 레시피 오케이 야 나 신경 좀 써줘 어 이제 이제 감당 다해 감당 다해 아사 샤 트 그 가까이 대질 말라고 아 가까이 되면 붙는구나 으 force 이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두 марT 고장 났어 고장 놨어 고장 났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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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먹자! 나 배추장식은 처음 먹어봐 여기 보세요 닭다리에 떡볶이 떡에 스트림치즈까지 게물이야 공개국수 좀 봐주세요 떠먹는 피자는 왜 떠먹는 피자인지 알아? 입이 작은 제대로 먹는다 진짜 일단 떡볶이 피자맛이 더 많은데 아까 숙제 설명하면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겁나 맛있다 아니 기독님 며칠 굶었냐고 한입만 섞어서 한입 자 섞어주십쇼 자 섞은 거 여기 있어 한입 나가 야 징그러워 죽기 이거 빼고 다 처먹었네 와 와 와 레전더리 레전더리 오브 레전더리지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나 이거 먹다 이거 먹으려고 뭐 먹겠는데? 오 개 맛있는데? 응 근데 확실히 이 양념 맛이 이거랑 이거랑 완전 차이 나요 이거는 진짜 그 고급집 약간 레스토랑에서 나올 것 같은 음식 이거는 진짜 딱 편집해서 나올 것 같은 음식 자 음식 주세요 와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거네 오예 같이 먹는 거예요? 네 같이 드시면 돼요 오예 자 지금 첫 번째는 요리조리 락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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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조리 조리퐁하고 우유하고 투게더를 섞어서 만든 락테입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거는 단팥 초코케이크 팬케이크에 초콜렛을 딱 녹여가지고 얹고 그 위에 토마토랑 바나나 어우 좋다 야 고급 레스토랑에 나오는 거 같아 그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찌 막밤케이크 모찌롤에 영양갱을 녹여가지고 위에 얹었고요 그 다음에 막밤이랑 바나나를 좀 얹어봤습니다 유념갱 유념갱 자 이제부터 갑시다 요리버거 조리버거 케이크 자 봅시다 초코에 맛있는 맛 커피에 맛있는 맛 다 가져왔어요 여기서 약간 커피 슬러쉬에 조리퐁이 초코맛이 좀 나잖아요 그 조리퐁 초코가 딱 얹어져가지고 그라지 야 기칵 난다 이야 자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간파 초코케이크 오 요 맛 오 엄청 꾸덕꾸덕해요 약간 초콜릿을 먹는 느낌이 강해요 마지막 모찌 맛밤케이크 양갱 양갱이 뿌려져있고 위에 맛밤도 있어요 밥 유념갱 유념갱 아야만 있음식 갱스터 유념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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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갑만 합시다 저거 마시고 죽자라기보다는 먹고 죽자 먹고 뛰면서 죽자 죽자 아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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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랑 이거랑 잘 맞아 진짜 잘 맞아 꿀조합이야 꿀조합 인정 이게 중간거면 이거 딱 먹으면 응 살짝 입이 섭섭해요 먹어줘야돼 절제는 또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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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줘야지 요리뽀고 빡템 맛있어 아니 디저트를 가지고 이렇게 호평한다고 처음이지 않아요? 아 근데 진짜 오늘 뭐야 우리가 배고파서 그런 것도 좀 있겠는데 응 전부 다 진짜 맛없는 게 없어 존맛탱탱구리구리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게 다 편의점 음식으로 나왔다는 게 그게 좀 다시 한 번 놀라운 거 같아 오늘 편의점도 맛있었어요? 이쪽은 좀 내가 비교해본 사람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 계열은 인스턴트 맛이 그래도 나아요 약간 MSG 향? 난 MSG 향 하나도 안 맞았어 여기는 완전 진짜 시점에서 먹는 맛이었어 맛있는 시점 죽으러 가는 데는 엔딩 쳐주시죠 죽으러 간다고요? 자 이따가 저희가 어.. 4시간 뒤에 저희 모습은 저희도 몰라요 어떻게 했었지 4시간 후에 기둥 재어라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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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허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so 여섯 여섯 어우